할게 해둘게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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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 없다 퇴식 위치가 어떻게 돼요? 나는 거 없어요 안 잡아놨어요? 다 잡아져 있어요 지금 일단 위치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포기가 올라와야 될 거 같아 내가 내려가고 여기 바로 앞이에요 봉준아 잠깐만 들고 있어요 포기로 올라오라고 할게 됐나? 앵글 좀 닦아요 이거를 니가 덕보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니가 잘 필요 없고 전화를 해서 물을 지금 빨리 따 아니 아니 뭐래? 거기 있지? 몇 킬런데 원래 있잖아 몇 킬런데 거기 1원수 때문에 잡아놓은 거 같은데 잡아놨으면 오피이 욕을 하자 그래 잡아놓은 데 가자 오케이 카메라는 어디 쪽으로 넘겨 어? 카메라 이거 카메라 들고 드려야 되지 어 자 보증씨 들고 있으니까 뭐 예? 5킬로 동안 예? 예? 아 철구씨 예예 아 철구씨가 들고 가시고 예예예 예예예 예예 그럼 출발하자 빨리 차 저희 차를 안 들고 왔어요 예? 저희 차를 안 들고 왔어요 예? 뭐 있겠는데 뭐 최훈 형님이랑 뭐 있지 않나요? 만반 형님이랑 일단은 우리 차 타고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든 여기 따라갈게요 예 어 형 이거 삼각대 어디있어요? 어 삼각대 들고 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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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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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티보를 버리고 있네 아 예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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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오케이 형님 제꺼 그거 있어요? 형님 제가 아까전에 그 드린 휴대폰 또 무척이 맞게 나왔어 어 누구야? 이호공실 어 여러분들 저는 넘기고 무헨터랑 같이 갈게요 아 예예예예예예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아 무헨터 저쪽에 있잖아요 아 예예예예 예예예 형태 형 어? 남준이 형 차 타고 오시래요 안보셔 네 네 지금 무헨터 지금 다 샅샅이 흩어졌는데요? 아 예예예 아니 일단 이거 그 이동할때 5킬로가 걸린대요 지금 만만히 오면 되시네요 아 예예예 네 이동방송 솔직히 무헨터가 진짜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 아닙니다 아이 비글즈다 이게 하느씨 아 예예예 자 갑시다 자 자 네 아 예 아 저 카메라맨 카메라맨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소령아 자 자 소령아 무슨 새끼야 지금 소령이 완전 감이 없네 그같은다 이기라라고 싸이하다 보러가 뭐하는거 같은데 아 우리가 이동방송 하자 아 예 아 아 무헨터가 불편해라 아 뭐 아 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드리고 저희도 갈게요 아 예예 제가 이동방송 할게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럼 242시간 하시구요 아 알겠습니다 부르실에 자식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예예 아 형님 우리 차 있어요? 성태형이랑 같이 가야겠다 우리 차 어딨어? 어 만만이 형입니다 남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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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으세요? 아 없어? 없어 안보여 남순씨 이쁘게 하고 왔네 마토야 저 핸드했어요 이쁘게 하고 왔네 이쁘게 하고 왔네 이쁘게 하고 왔네 선생님이 어때요? 아 당연히 다 같이 가라 하지 응 당연히 같이 가라 하지 다라고요? 응 다라고? 응 다라고? 집값? 아니 아니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아 네네네네네 네 아 네네네네 아 다 담배 피고 있네 둘이 친해졌나보네 둘이 친해졌나보네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맥키린차 타고 가볼까요? 같이 같이 어? 아니 차타 형님 차있나? 아 너네네네네 아 이거 뭐 차가 없어요 너네네네 아 진짜요 형님? 사장님 가지 말고 살게요 아 네 갑시다 형님 네 공항거 내가 챙겨야지 잠시만 차 오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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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 최군형은 어디갔어요? 최군형은 어디갔어요? 최군형은 어디갔지? 최군형은 어디갔지? 최군형은 어디갔지? 최군형은 어디갔지? 최군형은 어디갔지? 최군형이 너무 아쉽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좋겠다 미안하다 아 제가 못했어요 형님 아 형님 차예요 이거? 형님 형들은 탱크 갖고 올까? 뭔 탱크? 조심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냥 가면 되나? 형님 차 있어요? 차 있지 여기 얼마나 걸려요 형님? 5초 15분 아 진짜로? 가까운 데로 했다 오케이 최균 전화해 봐야 되는데 형님 사실 전화 아 최균 형 여기 있네 나 누구랑 가야 되는데 형 차 들고 왔어? 아 진짜로? 누구랑 차 있다고 이리 오라고 뭐 저러고 타갈라 그래 마토랑 세훈이랑 아니 우리 차 우리 차 아니 옷 빼잖아 내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꺼 차 있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겨울이랑 마토랑 매키이 형 차 타고 가면 되겠네 어 형 저 남는 자리 있어요? 어 있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태형이랑 그 다음에 간 거 같은데요? 식당은 뭐 식당으로 먼저 갔다니까 어 성태형이랑 남순이 형 식당으로 간 거 같아요 예 진짜로 차 차 시간 때문에 남순이 차를 놔두고 왔네 남순이 차를 놔두고 왔네 어? 어? 어 너 열어주는데? 너 안 열어주는데? 아 씨X 있었는데 아니 아닌 척 했었는데 개새끼 와 씨 와 없는 척 했었네 와 씨 와 어 잠시만 와 와 와 문 장건데 아이씨 저기요 저기요 예? 아 진짜요? 왜 없는 척했죠? 왜 없는 척했죠? 아 그래 이거 타고 이거 가자 아 그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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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되지? 비현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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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비현허터 비현허터 눈치없게 우리 타는거 아니지? 아아 아니지 아아 약간 돌았네 오 형 이거 잠시만 이거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응응 줄기 힘드시면 앞에 꽂으셔도 돼요 아냐 뒤에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들게 다 나와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하고 안전벨트 하고 아 여러분들 유다는 지금 차 시간 되가지고 갔어요 먼저 런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아까 근데 차가 아무도 없었지 안했나? 너가 할 때는 없는 차가 한거죠 아아 없는 차가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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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까 똑똑똑 두드리는데 문 안들어뒀잖아 동주씨 동 소리세요 예? 아 무슨 소리세요 진짜로 아까부터 계속 똑똑똑했는데 동주씨 예? 자고 열어주려고 했거든요 예 문을 타라그러던데 링크 타래요 아아 문을 안 열어주대 바로 링크 탔어요 아아 와 이래도 땅을 너무 많이 흘렸어 와아 진짜 문을 안절어주대 아니 저기 에어컨이 안돼 저기 야구장이 오우 아니 근데 성태씨 예예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소식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거에요 어떤거에요? 오늘 야구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킬패스 날리는건가요? 아니 아니 어떤야구요 아니 어떻게냐구요 아 야구에요 야구? 아 야구 참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로? 오랜만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참 좋은 운동이에요 야구가 아 맞아요 링만이 형님은요? 존나 재미없어요 역대급 제 최애 아기스포츠입니다 예? 예 아 우리가 져서그런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노잼이에요 예? 가난팬인데 예? 아 우리가 져서그런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닙니다 아아 아까 링만이 형이 아까부터 짜증이 너무 나있더라고요 아니 링만이 형 타산 한번 못 칠때마다 이딴거 왜 하냐 하면서 계속 욕했어 계속 화가 나있더라고요 어 오늘 링만이 형이 전체에서 유일하게 무안타야 아 예? 예? 무안타라고 오늘 아 진짜요 이게? 아 그저게 형은 다르더라구요 아 한낱만 들어도 잘하시고 1인분 하신거에요 아 형님 연습했어요 그러면 연습한게 그거야 아 진짜로요? 연습 많이 하셨어 연습한게 그거야 시속을 약간 좀 이게 약간 너무 빠르더만 여기가 아 연습을 어디에 많이 하셨어요 이거 입고 오면 어떻게 해 더워 뒤지게 눈 못 절아 아 아 근데 이거 당승씨 이거 혹시 에어컨 안나오나요? 아 에어컨 틀려줄게요 설마? 에어컨 안나오니까 아 왜이렇게 덥지 진짜 아 근데 거기가 대기실이 진짜 너무 쩝쩝쩝 아 진짜요 사람도 많고 에어컨도 안되고 소태형이 지나갈 때마다 아 일어나야 돼가지고 아 엄청 밟혔어 지나가면 또 바람같이 지나가면 바람같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이코노미설계에서 외국가는데 내 옆에 외국 돼지 탄 느낌 있잖아요 화장실 5분만 나가는 돼지 있죠 와 진짜 다 일어났어 숙소리가 멧돼지 같애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이렇게 좁은데 왜이렇게 좁은데 하하하하 아 근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게 만약에 만약에 두분 다 졌으면 240km 했어요? 할겠냐?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라했어요? 네? 런할라했어요 어떻게 할라했어요? 아 근데 족구씨는 어차피 런하잖아요 그럼 런해야죠 따라 런하는거야 와 역시 수장이 이게 결단력이 있어야되지 진짜로 하하하하 근데 만약에 이제 줄여가지고 24시간으로 하라고 하면 그거는 해요? 하하하하 그건 아직 하할만한 것들은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신도 안하신다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 마만리 형님이 또 아프셔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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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최근에 그거 봤어요 어떤 거요? 그 술 먹는 거 아 저 술 잘 먹었잖아 제가 말 한 잔 알겠어요 아니 근데 너 마지막에 봤는데 왜 당신만 있어요? 아 제가 이제 방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약간 뻗었어요 그 바람이 너무.. 뻗어가지고 마탱이 갔어 내가 정신초 제일 잘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마탱이 갔어 마지막에 아 진짜로? 아니 봉준이는 알거든 내가 좀 반주 한짝 때리는 거 알지? 어어 술 잘 먹는데 성태야? 반주 한짝 때리면서 내가 술 아 근데 남수력이 버텼네 그러면? 아 나는 갖고 철구가 1등이었어 아 진짜로? 내가 또 봉준이랑 철구랑 해도 비슷할 거 같은데 뭐 술? 아 니 새끼 존나 치한 척 존나 하게 하더만 방송에 아 이거 잘 먹었네 아 형 나 나 나 나 나 존나 잘 먹어 형 어 잘 먹어 나 잘 먹네 치한 척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치한 척 하는 거야 방송에서 다 치한 척 하는 거구나 안 치해 진짜로 그렇지 그리고 코태형도 치한 척 하는 거듭만 아니 코태형 진짜 못 마셔 그 형 그 형 진짜 토했다니까 바로 토했다니까 아니야 그 형 최군형이랑 거기 가서 소주 31병인가 마셨어 그거랑 이거랑 왔는다니까 왜냐면은 스피드로 중간 때려 먹기 때문에 아 아 스피드로 이렇게 스피드 한 거야? 빨리 먹기야 빨리 먹기 억꼬 내리고 먹거래 와 중간 빡세다 최우선 씨라고 푸푸하던 거 있잖아 어 그런 식으로 먹었어 아 진짜 한 병씩 먹었다고? 아니 한 병 병나발 부렀다니까 진짜 뒤질 뻔 했다니까 아 그러고 철구 형 점심에 배그까지 한 거야? 그래 저 형 도라이야 오 아니 철구 형은 몇 병 마셨는데? 개가 제일 맛있네요 제일 맛있네요 아 진짜로? 제일 맛있네요 아니 정신 좀 잡더만 아니 최군형이랑 만만형님도 술 좀 잘 먹지 않아요? 아 옛날 같지 않아 이제 아 옛날 같지 않아? 지코형도 그렇고 이제 형 그쵸? 한 병 먹으면 안 돼 안 돼 두 분은 여자 있으면 잘 먹어 그건 맞지 일단 여자 있으면 어? 나는 괜찮은데 만만형은 안 돼 아 형 소주님이랑 경희랑 많이 먹으면 좋단 얘기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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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 형 수님이랑 많이 먹으면 좋단 얘기 아 진짜 형이 창현이 창현이가 캐릭터 했다고 어제? 그때? 아니 창현이 형이 계속 병나발 물어가지고 아 진짜 트질뻔했어요 창현이 1등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와 미쳤네 우리 3대3 느낌이야 미친놈 근데 이거 거제 폭격기 방영이잖아? 술 스피드 먹방하면은 봉준이가 1등인가? 1등? 아니요 저희는 진짜 그건 아닌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우리는 하면은 봉준이가 1등이고 아니 왜냐면 오메킹도 있고 아 근데 맥킹도 못 먹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최군형이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거 하면 또 아니 또 토마토도 있습니다 토마토 아 예 또 토마토도 있어요 마토는 왜 치워하면 진상이더만 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게 좀 약간 잘 먹을 사람이 있어서 걔는 술 먹으면 눈에서 흘러야지 물이 이제 소주가 아 그렇지 흘러면서 먹어 아 진짜로 눈물이 많아서 창현이 형에서 컷당한다고 하는데 창현이 형 몇 병 드셨는데? 아니 왜 병나봐라 두 병 두 병 다 먹고 그냥 말렸어 연속으로? 연속으로? 바로 아니 한 번도 안 끊고 어 한 번도 안 끊고 바로 쭉 그 형 독하네 진짜 난 독합이야 독하다 뭐 그건 좀 봤을 텐데 나 슬피드로 하면 약간 좀 방송 좀 기빙하려면 탁탁 때리고 해야 돼 갑자기 옆에서 퍼부어버리니까 아우 와 아 진짜로? 홍준씨 토마토 이번에 잘 뽑은 거 맞아요? 아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아빠 롤 개회 보고 있고 메이플 보고 있던데 아닌데 그 그냥 제가 오늘 잘랐어요 심지어 나 야 심지어 나 홈런 치고 10만원 받았잖아 그거 걔가 먹었어 아 진짜 저거? 아 진짜 숨기겠다고? 아니 그새 이렇게 담원 경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홈런 쳤다고 하니까 와 홈런이다 이랬는데 시발 병 살짝 신고 했는데 홈런이다 이 기라라고 했어 바로 잘랐습니다 나 아까 봤잖아 롤드컵 보고 있더라고 인호 뽑자니까 그냥 아 내가 만만이 형님은 인호 형님 뽑자고 하는 거야 나 인호 찍었는데 시발 안 돼가지고 와 담원 경기 보고 있더라 와 우리는 죽을든 말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와 최군이 형이 홈런 쳤어 그거 끝나니까 메이플 보더라 시발 형님 관심 없어 아 메이플 봤어요? 진짜 4개전이야 진짜 4개전이야 진짜 4개전이야 아 그래요? 아니 쿠루에 지금 쿠루가 지금 다 남자만 있잖아 여기 거기에서 지금 강쿠루 오웬터 지금 여자 한 명이 아니 근데 여자가 이제 좀 끼는 구도가 이제 좀 약간 남녀차별 이런 걸 떠나서 좀 어렵잖아요 맞죠 어렵죠 근데 그나마 이제 낄려면 내가 봤을 때 토마토 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쿠루하면 멘탈이 존나 세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막대해야 되는데 토마토한테 막대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막대할 수 없는 사람한테 뽑고 이러면 이거 헬랍니다 진짜 그나마 이제 와토가 그래서 아직 있습니다 아직 여자 뽑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 거기 남자밖에 없잖아 거기 또 거기 윤종이 이번에 영입하지 않았어? 정인종 정인종 궁금한게 있는데 두 분은 비글즈 언제까지 갈 거 같아? 끝날 때까지 어? 진짜로? 방송 끝날 때까지? 아 그게 아니라 비글즈 자체의 사기가 계속 끝날 때까지? 철구 형 방송 끝날 때까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계속 못 갑니다 못 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사고 뭉친 새끼 되게 마지막 한 명 무조건 사고처에요 그날 바로 해체 씨랄 거 같아. 아 맞아요. 힉만 안 돼도 돼. 한 명 사고 치는 날 바로 해체야. 사고 치 새끼들 존나 봐. 성재술래 영상. 아 근데 제가 요즘 살짝 느끼는 건데. 조쿠씨 배그 좀 중독된 거 같던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방송 끄고도 하죠? 방송 끄고도 해요. 맞죠? 비글즈 하기 전에도 했어. 아 진짜로? 순아 일로 와봐. 소룡아 와봐 했는데. 킬 좀 보으래. 아 설마 그거 했나요? 비글즈 1기부터 시작된 악습. 자기가 배그할 때 뒤에서 지켜봐라고 해. 맞아요. 어 그거 했나요? 악습? 그거 비글즈 악습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비글즈 1 아닙니까? 아 맞죠 맞죠. 비글즈 1기 출신으로서. 뒤에서 이렇게. 와 존나 잘하네. 이런 추임새 안 넣어주면. 다음부터 안 부릅니다. 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 진짜로. 어 정말 잘해야 돼요. 그걸 이제 보면서. 아 그러면 소룡이는 뒤에서. 아 형님 진짜 잘하시네. 이런 거 추임새 많이 넣었나봐. 아 넣다가 제가 옆에서 듣다가. 꺼지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아 형님 진짜 뒤지게 못하시네요. 라니까. 그때 못 듣겠다고 하고. 어. 그럼 진짜 더럽게 못해. 아. 아 일기 때 그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철구 형 그거 했을 때. 많이 봤어.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그거. 말하고 싶은 게. 그 사람 경쟁전 하나요? 경쟁전을 해. 아 진짜로? 한 번씩 해. 그리고. 일반 게임을 돌려놓고. 경쟁전인 척을 해. 사람 60대명 남으면. 갑자기. 아 와봐 와봐 이래. 나보고 와봐. 나보고 오래. 그래가지고. 뭐야. 왜 형한테 할까. 형태야 이거 경쟁전이다. 몇 킬로인지 말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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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몰라 나는. 아 그러면 경쟁전이랑 일반전이랑 차이 많이. 많이. 많이 나나요? 아 존나 심해요? 경쟁전은 일단 조쿠형이 64명 있다고 보면 돼. 아 진짜로? 어 거의. 근데 일반 게임은. 배린이도 좀 있고. 자랑이도 있고. 약간 섞여있지. 아 그러면은. 그 어젠가 어제 아래. 배그하고 있던데. 계속 경쟁전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일반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킬내기는 경쟁전이야. 아니 킬내기 전에. 그 전에는 일반. 아아. 아아. 이제 보여주겠다면서. 그 일반. 아아. 진짜로? 저희는 그런거 안하니까.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로이토랑 크롭비리. 게임 뭐. 3대3. 이런거 있잖아요. 아. 안 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롤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입안이 켜가지고. 이제 좀 약간. 벨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솔직하게. 소신바론 한번 해주세요. 아아. 성태씨가 라인 서봤잖아요. 아 예예예. 벨붕입니까? C벨붕입니다. 아 예예? 아 진짜 C벨붕이에요. 아 벨붕이라고요? 이 말이 존나 잘해. 진짜로. 소룡이에 비하면 잘하는거야. 내가 이성대리보 하다가. 나 혈압 터져 뒤질 뻔했어. 거의 다 탑코트지. 아 맞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그리고 부안집짱님. 아 487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 주셔. 아 오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이렇게 해주신. 어 사장님이신가 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또 덕분에 만원 또. 아니 벨붕이었는데. 워낙 근데 족구형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거 다 집어치우고. 만만이형을 끼우면. 더. 저희가 마이너스로 벨붕이었어요. 아 그건 맞지. 할 수는 있었는데. 어. 벨붕이잖아요. 완전 많이 했었잖아. 아 그건 맞지. 형을 공성 지휘해야 되잖아. 아니 대회는 할 수 있었죠 그때. 형이 저 깜짝 놀랐는데. 다리우스로. 그 뭐지. 육체화랑. 네. 풀을 드는데. 예예. 탈증들으셨더라구요. 아 상대표를 느리게 해서. 육체화에서. 나도 빠르게 달리고. 상대를 느리게 해서. 내가 빠르게 달리고. 내가 빠르게 달리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루시안 궁이. 그 맞는거 아니야? 루시안 궁을. 맞으러 가더라구요. 전통으로. 아. 벗은 줄 알았어요. 아 그건 미안합니다. 아 약간. 미안합니다. 예예예. 멋볼 줄 알고. 피하는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공무좀 하겠습니다. 예예예. 요즘에 또 모발 나왔더라구요. 그걸 얘기해요. 아 그거 하고 계세요? 예 좀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공무좀 외울라고. 아 진짜로. 니프 등등한거 보세요. 아 근데 그거 좀 재밌을거 같아요. 어떤거. 그 예전. 저번에. 그거 한번 했었거든요. 그 릴레이 스타라고. 아어어. 맞아맞아. 그 비글즈랑 그거. 릴레이 스타라고 했는데. 릴레이 스타라고 하면은 재밌을거 같아요. 왜냐면 다 밸런스 맞아가지고. 족박대전이니까. 어 릴레이 스타면 재밌을거 같아요. 어 그래요? 그리고 형님 그. 뭐지. 그 뭐. 국 뭐라 그러지 형님네. 만만구? 만만구. 300평이잖아요. 족구장 해가지고 족구 대전도 하면. 족구 대장. 아 진짜. 아니. 아니 요즘 스폰츠를 많이 하고 싶다 보네. 아니 그러면. 아니 장군을 라고 때면. 아니 요즘. 몸쓰는거. 아 족구는 근데 볼맛 나잖아요. 아 족. 몸쓰는거 하자구요. 몸쓰는거 하자고. 어. 아니 초대받아. 그러면 제가. 스폰서 구해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형님 집. 마당에서 족구. 마당마당. 그거 좀 신선하긴 하네. 아 그러면은. 탁구도 좀. 저희가 좀 치지 않습니까? 그럼 3종 게임으로? 나는 3종 게임으로. 내가 볼링 세팅할 수 있어. 어 형 그런거 해가지고. 탁구 족구. 근데 저는 탁구 좀 쳐요. 근데 이 형도 좀 쳐요. 남순이 형도 좀 쳐요. 어 좀 쳐 좀 쳐. 어. 근데 우리 형. 나 탁구 칠 줄 알지? 난 조금. 조금 기본만 해요. 아 그럼 우리도 기본만 하잖아. 소신받아야 됩니까? 어. 이런거는 이제 낮방 아니면 새벽방송이 합시다. 아 인정. 인정. 메인 시원을 좀. 메인 시원을 좀. 메인은 조금 빡셌지. 약간 낮방이 약간 소소하게. 할로윈 장날이 말고. 아 맞다. 오늘 원래라면. 상현 씨 지금이라면 지금 야방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졸종하고 강남 보안가 됐어. 어 그렇지. 지금 딱. 어 지금 야방 나가면은 딱 핫한 시간인데. 아니 아까 이런 말하기로 했는데. 아까 인호 씨 보면서 욕을 그렇게 하던 거. 정말 저 자리 난데. 아.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치. 강남 보안가 아침 밖에 나가면은 다 할로윈이잖아. 강남 보안가 밖에서 하고 가는데. 왜 우리는 안에서 하고 가고 있나. 정말 짜증나. 아니 근데 아까 상현이 형이. 이게. 위에 펍이 있었잖아요. 아. 거기 이제 여자들이랑 남자들이 다 분장해가지고 놀고 있는데. 시발 우리는. 땀 냄새나는 남자 일명에서. 졸나. 뒤뚱 뒤뚱 거리고 있다고. 엄청. 어. 만반이요 그거 받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 아. 아. 뭐라고 그러겠더라고. 형 타옥이 노드라. 형 타옥이 노드라. 2층에서 막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쁜 애들 많더라는데. 1층에서 진짜로. 어. 오늘 깜짝 놀랐어. 화연씨가 떠는데 메이드 복 입어가지고. 아. 봤어요? 메이드 복? 메이드 복에 가슴 반쪽 내놔가지고. 손하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분이. 아 그래요? 그거보다 내려가서 코트 엉덩이 먹으니까 미치겠더라고. 형도 지나갈 게임 하는데. 와. 시발 진짜. 이래야 되나. 형도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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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날 진짜. 최고훈이나 남순이 같은 날 밖에 나가가지고. 아 그렇지. 호박데이니까. 나가야 되거든. 호박데이 뭐야. 갈러이냐. 아. 죄송합니다. 우리 때를 해볼게요. 어. 다 왔나요? 어 다 왔네. 아 저기네. 저거 찍어줘야 돼. 맞나? 아 삼겹살 괜찮잖아. 우리 광고 주니까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푸리 장소가. 여기. 여기. 아. 아 그런구나. 우리 저기 유니폼. 아 맞네.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 그런 거구나. 바로 근처네. 네. 내릴게요. 아 차. 아 차 차 차 차. 아 감사합니다. 아 차. 아 차. 아따 오디오 괴물들. 어휴. 대단하다 진짜. 와. 와. 나 이거 통으로 잡았어? 어 통으로 잡았긴 아닌데. 아 아니야. 아니. 고맙습니다. 형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던데. 하하하하. 속도의 최군. 진짜 장난 아니야. 벌써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있어. 안 끝났는데 유튜브 올라가있어. 안 끝났는데 유튜브 올라가있어. 다시 보기 깜짝도 했어. 아니 중간에 올라가. 아 경기중에도 잇따라 했어요. 들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와 크다. 뭐야 다 빌렸어? 네. 여기 다 빌린거야? 대충 빌렸어. 오우. 오우. 뭐야. 오우. 오우. 나 팔 너무 아픈데. 오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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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윈터. 조금만 들어줘. 나 팔이 너무 아파. 오우. 오우. 아 겨울이 오늘 진짜 직관으로. 처음으로 집중해서 봤는데. 어딜? 어? 아니 말을 못해. 아하하하. 나 놀라웠어. 아 왜왜왜. 아 진짜로? 오우. 아 근데 겨울아. 네가 내가 봤을 때. 최근 들어 실물 원탑인거 같아. 갑자기? 아 근데 진짜로. 아 진짜. 어 실물 원탑인거 같아. 진짜로. 무시력 엄마무시력. 이건 진짜 무조건 실물 원탑. 네. 여기도 쉽다. 네. 성태 나와. 아 네네네. 성태님 말. 그래? 그. 운동회 때 봤어요. 운동회 때. 겨울이 한 번. 성태가 너랑. 처음 말하고 싶어. 아. 아 내가 언제. 나 그랬잖아요. 병시같은 새끼야 아까. 아 말관절을 하고 있어. 떨리니까 말을 못해. 너 오빠 당 말하고 싶은데. 어 나. 어 그래? 근데 앞에 앉아봐. 어어. 제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세팅해드릴게요. 어떤 말을 하고 싶길래. 아니 장난이 좋아. 남겨울?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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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저기 가있어. 어 넌 저기 가있고. 봐봐 인형 봐봐. 또 메이플 보고 있어. 또 봐봐 또 메이플 보고 있어. 아니 미친. 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23성이래. 아니 씨. 23성이든 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천만원 골 왔는데. 네가 지금 메이플 볼 때잖아. 아니 나 아까 유다 오빠도. 롤 챔. 롤 챔. 롤 챔. 나도 본 거야. 아 형님.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이에요. 근데 진짜. 레균형이다. 진짜 마트야. 아니 오빠 하잉. 안 돼 좀. 아 뭐 어떻게 바꿀까요? 센스 거 바꾸라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 우리는 이렇게 빼면 안 돼 방송. 아. 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 잠시만요. 앉으세요. 아 오늘은 안 돼요. 아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진짜 안 돼요. 딱 맛보기로 하고. 아 그럼 이거 둘 다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요? 다 일단 눈 감으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일단 눈 감으시고. 자 솔직하게 일단 맛보기입니다. 진짜로. 둘 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둘 다 합방할 마음이. 있으면 손을 올려 주시고 없으면. 안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아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아 둘 다 올렸네요. 와 오케이 꺼주십시오. 아 남순씨. 예. 둘 다 올렸습니다. 예.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딸이야 이제. 하하하하 아니 쭉 또 만났으면 그만해. 이제. 아니 우리 친구잖아요. 딱 잡았어요. 아니야 너가 감이 좋았어. 한번 잡아주세요. 아 오케이. 아 예예예. 아 오케이. 아 아 네 저희 둘도 해야죠. 아 앉으세요. 하하하하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아 예 앉으시고. 질문 제가 해요? 아 예 맡아다 질문해 주세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오엑스로 대답해 주세요. 나는 옆에 사람이 찐텐 싫었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술을 마신다. 영cember 대답해 주세요. 아 아 하나 둘 셋. 일어나 대답해 주세요. 이게 날아감이 와. 아 embass해. 아 이 새끼 들었네. 아 아 이 새끼 들었네. 아 아 이 새끼. 아 아 이 새끼 들었네. 아 아 이거 제가 이거 질문할게요. 네. 우리 이제 둘 사이는. 서로 딜 때에 한 판 말고. 다른 사람 한 명이 껴야지만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까? 저기 족구씨네요 철보깐 이거 한번 해줘야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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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만간 합시다 철보 답으로다가 어 그렇게 하자 너도 그때 와 너도 그때 와 일단은 그거 잠시만 저 새끼 지금 방송 안하는데 지금 한마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족구씨랑 한마디 해주세요 글 좀 넣어드릴게요 아 진짜 잘했지 니가 해 아 내가 할게 전부 다 나요 족구씨 뭐합니까? 회식이라도 그래도 방송이 켜졌는데 방송이 켜졌으면 프로방송이답게 해야지 뭐합니까? 예? 이리 오십시오 당신은 예? 네 아니 왜 방송을 하려고 그러세요 아 그래도 당신은 이리 오십시오 예 아 방송 문제 안 채우세요 레이저 있어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이제 방송 존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사운드 물리고 그러니까 아 이해하겠습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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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아 방송존 아 족구씨 네 제가 듣기로는 오베킴이랑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더라고 맞아 그 양반은 한번도 방송 안했어요 지금까지 아 살짝 한번 느낌만 볼까요 그러면 예? 예? 아 소개팅 하시나요? 아 아 아 아 좀 부끄러운 사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게요 좀 부끄러우시구나 맥킴씨 어 저 없어요 아 동갑이잖아요 동갑이잖아요 이리 와보세요 동갑 친구잖아요 둘이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세요 이리 와보세요 맥퀸씨 빨리 뭐해 둘이 이상한 분위기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왜 부끄러워 하십니까 나 진짜 그 뭐냐 마토씨 이리로 오세요 아니 족구씨 왜 이렇게 낯가림이 심합니까 아니 한번도 안 맞죠 소개팅 하십니까 네 먹기 전에 담배 한 대 태우고 올까요 아 담배 먹죠 아 좋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예 카메라 코롱이한테 잡으십시다 아 오케이 야 코롱아 뭐하냐 인마 잡아라 여러분들 아 진짜 오버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여기서 천명 빠지면 이걸 탈 것 알겠나 아 예 알겠습니다 천명 언도받아 예 어떻게 살려라 아 이새끼 왔고 봐라 한마디 해라 아니 무게 찍지마 좀 멘토도 좀 찍어 아 개새끼지 씨새끼 너 뭐하냐 우리 너무 식상하잖아 저게 딱 아 저거에 개새끼지 아 씨 나한테는 지랄 육감 오더왕격 백갑을 떠네 근데 너 빠지면 좋지 새로가가 없네 너는 우리가 순적이니까 아유 왕마디 형님 박았습니다 아 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조져가지고 예 안오르다가 예 안오면 또 그러니까 왔어요 매너남 좋습니다 아 레알 꼰대네 아 생각보다 근데 매너가 좋아 아 저요? 어쩌라고 이씨 말라마 아 저 새끼 꼰대에요 응 잠시만요 야 고기 보자 이거 뒷덜미살인데 이거 존나 맛있어요 뒷덜미요? 어 덜미살 뒷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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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이원종 이원종이라고요 바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예 예 솔구 형님 어디 계셨지 예 예 예 예 예 예 선 넘는다 선 넘는다 근데 당연히 욕하면은 그 잘못된게 왔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해준게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거 보여드릴게요 네 겨울이요. 겨울이 여러분들 여자가 5분 동안 자리 비우면 여러분들도 센스있게 어디 뭐 눈치채시면 되죠 원하는 저희가 아닌거 같은데 뭐 네 마토킴 도마토 도마토랬 마젠타 데려오랬잖아 나의 오조씨 오조씨 우리 무엔터 내에서는 달달간 잡으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 그런가요 형님? 괜찮아 마토? 메키모타까진 괜찮아? 어깨님이랑도 했다 나한테 왜그래 마토야 마토 형님 대형컨넨트 추진한대요 21살 22살 친구들이랑 우리 아저씨 3명 술 먹방 안돼 안돼 나보다 오겨야돼 어 너보다 20살? 21살 23살 그래 친구들 집에서 하자 그래 재밌겠네 오셨다 오셨다 넘길까요 넘길게요 아 저 끈님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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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 빨리 데려가 하나 여기요 예예 그래 나가 야 또 가이비 전설 나오겠다 뭐 분위기 완료노 저 형님 빠질까? 거의 낫겠나? 당신 뭐하는 사람? 왜왜왜왜 왜 부야 부야야 얘기해봐라 왜 아니 난 솔직히 말해서 부엔토랑 이제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 지원을 받아서 마이크도 막 이제 카메라 세팅도 그렇고 아프리카 이제 공영진이 나와가지고 다 세팅해주는 줄 알았는데 욕심 욕심 아니 이게 뭐하는거에요 지금 부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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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잘못이 크다 나 부야야 형님 손 한번 짜라봐라 네 네 딸있지 네 형님 아들 딸있다 형님한테 한번만 더 기해주면 안되겠나 아니 근데 어? 이송 형님 고치 말고 얘기해봐라 이쪽 잡으세요 아 잡으면 돼야지 아니 부엣소였잖아요 아 이쪽 잡으세요 왜 저한테 잡으세요 그거는 부야야 어? 개씨네 부야야 임마 연지하고 우리 민기하고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나 예? 아빠 어디가 어? 아빠 저기가 그곳가 겨우님 어떻습니까 네 아빠 저기가 슈퍼맨이 떴다 이런 프로그램 어? 그래가지고 게스트 우리 겨우님 나와가지고 살아있네 임마 구야야 아이 용진아 이미 주나야 어떻노? 예? 주나야 어떻노? 아 좋네 야 아니 방금 보니까 내 요즘 니꺼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니 방송 끄고도 한다더라 아 아니에요 구야야 잠깐만요 형님 야 크루대전 어? 용진아 하나 긴가가지고 크루대전 내가 배틀그라운드 상금 천만원 됐나? 형 이만 형님 어? 어? 천리 자고 무슨 눈 쪽으로 해봐 뭐야 야 정리했어 이만해 뭐해 정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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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하고싶어 왜 아 우리가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야 아 진짜 아직 겨우님 없었으면 X될 뻔했어 아 진짜 아 진짜로 그래도 겨우님 딱 이런거 광고 탈게 아 아 아 홀쭈 만지려고 하는거구나 맞아 네 좀 시가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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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는 형님 아 아 아 아 내가 볼 때는 형님 아 아 아 구야야 아 형님 그 카메라 저희 말고 뒤를 나쁘지 않더라 다른 테이프를 보고싶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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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10분 넘었나 예 그냥 돌리자 이렇게 아 자 구야야 이거 한번 찍어라 예 아 아 아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준하야 예예 제가 갔다 예예 홍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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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ew 홍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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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홍대가 ах 오늘 공구алы oria 홍대가 공구альные 홍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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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고 홍대 홍대가 홍대가 홍대 황て 아 고생했어 아 수고했어 아 진짜로 아주 열심히 할까? 아 손이 나갔어 아 계속 침대가 나쁘다고 아 그냥 나갔어 어? 아픈 봐봐 후 엔터 후 후 만들었구나 말 좀 해 딸려나 네가 말 좀 해 훌륭해 훌륭해 나 술 안 먹으면 돼 아 이 형 또 술 먹는데 와 진짜 야 내가 먹었다 했어? 내가 먹었다 했어? 이 형 이 형 자식 하자 그랬어 아 아 술 좀 끊어라 좀 제발 내가 제일 큰 형님 먹자 그럼 안 먹자 아 제일 큰 형님 먹자는데 막말 철구 형이 갖고 오라고 했잖아 한 잔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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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으면 돼 술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을게요 소통해야 돼 어? 우리 아이디 아니잖아 누구 아이디야? 복구 형은 아니니까? 고기야 너 좀 먹어라 응 응 응 형 먹어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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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왜 아 이 새끼 봉쪽이야? 아 아 아 입장한 거지 아 니가 제일 봉쪽 맛이야 넌 내가 줄라 넌 내까지 봉쪽이잖아 사실 내가 줄라 그랬는데 아 개맛은 건데 응 맛있어요 뒤떨미살 정말 맛있어요 아 아 맛있네 아 그러면 어차피 그거 할 거 씻고 걸고 그냥 편하게 어 술먹고 그런 느낌으로 할까요? 다 술먹고 있는데 다 술먹고 있으니까 오케이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 다 먹고 있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형님 그게 나은 거 같죠 여러분들 다 술먹고 있어 응 아 씻고 걸게요 여러분들 왜 와 술 족밥이잖아 아 아닌데 술 족밥이가 맥주 맥주 야 어딨어 멸니러 있어 멸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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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거? 어 귀신경이 많이 마 소룡아 예 카메라 앵글을 가리노 어? 아 아 아 아 왜 와 어 공주인 왜 이렇게 오래 왜 어? 아 딱 말해 공주인 왜 이렇게 오래 너 그리고 공주인의 집까지도 갔다 왔었잖아 아버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아 아 야 근데 너 며칠 전에 갑자기 장문의 카톡 뜬금없이 왜 보낸 거야? 아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진짜로 아니 형님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언제든지 형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룡이가 되게 성전이었어? 아 명절 아니었어 명절 그 아닌데 그거 보냈어? 어 명절 아니었어 아 그거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어 야 잠받어 개 웃겼네 진짜 잠받어 니가 뭔데 동숭샷갤 잠받어 잠받어 우리 한참씩 하고 있잖아 아 아 근데 나 이거 느꼈어 니 형한테 뭐 칠로 깝치고 안돼 아 따라와 아 죄송한데 네? 저기 어색해서 오신거죠? 아 전혀 안어색해 아 아 근데 잠시만요 아 예 비글들 제 7의 메모인가요? 아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놔두고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비글들 들어오세요 봉준씨 자 비글자한테 합시다 예 비글들 들어오세요 우리 합격합시다 아 그렇습니까 비글들 들어오세요 화이팅 우와 정말 좋은데 우와 야 맥주 이겨서 맥주 먹어야 했네 아 우성아 원래 한잔 빼내야 돼 아 그래도 비글들 아니 그 대통령으로서 한 테이블 한 돌아다니면서 한잔씩 또 이렇게 또 하고 해야죠 그냥 또 술을 좀 잘 먹으니까 아 그니까 오늘 또 이겼잖아 한잔씩 딱 해야지 그래 아 니 전문이잖아 아 이씨 아 저도 말이 못하네 좀 하사해 주십시오 텐션 좋다고 하네 가야 야 가서 비글자만내입니다 한잔 주십시오 한잔 싹 먹고 와 열 자비 어 어 좋다 어 좋다 조코형이랑 매킹 형부터 빨리 싹 비글자만내 소룡입니다 카메라 줘버리고 아 내가 카메라 찍을게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갔다와 인마!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술 한저만 드실까요? 닌 뭐죠? 닌 뭐죠? 닌 뭐죠? 아유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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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거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Civる다 몽도 돼 치게 주세요 오오 한잔 줘 해야되나? 묻자 아 맥 뒷 essentials만 좀 받아야지 소병이 좀 잘 나가니까 맑은 홈 안 맛있게 너 진짜 여동생이 학원으로 나왔어? 아 근데 맛있는데? 근데 근데 진짜 잘해 얘 여동생이 편집자인데 썸네일이나 이런걸 진짜 잘해 맞아 센스가 한잔해? 어떻게 잘해? 어떻게 잘해? 쉬웠다 아 소령이 상담사 저도 한잔 구워도 돼요? 우리 막낸데 겨울아 여기 와서 먹을래 편하게? 여기 와서 먹을래? 괜찮아? 거기가 편해?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까 한마디 해줘야죠 안주 안주 건배사 건배사 해주세요 꼭 망하세요 잘한다 쉬웠다 소령아 저희도 주누다가 이 얘기 많이 하더라 아 진짜 너무 술 많이 주니까 너무 술 많이 주니까 아 맥주 감사합니다 아 소령아 걔 왔나 요자 소령아 일로 온다 소령아 니 죽겠다 소령아 니 죽겠다 소령아 소령아 죽겠다 아 가끔 카메라 오니까 찍게 되네 아 내 앞둘게 빨리 편하게 먹어 너 혹시 내가 다 먹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빨리 편하게 먹어 내 앞둘게 나 빨리 구워 야 한잔아 자 잘 들어 잘 들어 빨리 나 들어 표시도 한잔 받으세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야 어 봉지 이거 봉지 이거 봉지 이거 봉지 이거 한잔 해야지 네 라면이 있어 있어 라면이 있어 맞아 가자 빨리 라면이 돼 봉지 이거 아니면 안 줘야 돼 나는 안 줘야 돼 아 뭐 자 내가 한마디 할게 어 한마디 합쇼 자 우엔터 200살이 치면 위하여 위하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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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조사 어? 봉지 이거 먹어 어 형 고맙습니다 야 가서 한잔씩 바꿔와 너 진짜 맛있어 야 비그즈 막내도 한잔씩 다 했는데 니도 한잔씩 다 받아야지 아니 막내 나 아니라 친구 오빠 아아 이 소리야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아니 족구씨 한잔 주십쇼 아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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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덕담한마자 주십쇼 아 형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네 어 오빠 나 소주파요 아 아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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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예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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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좋다고 근데 해주고싶은 말은 해주고싶은 말 해야지 어 아 원래 데리고 갈라있어요? 아 그래요? 아 원찬 아 예 짠 짠 아 성태씨 한잔 주십시오 막낸대 아 소령이 4잔 먹고 갔어요 아 진짜요? 아 괜찮죠? 아 오빠 당연하죠 아 나 마토라는데 아 조코씨 그래도 안주도 좀 주고 해야지 아 센스 쌈장 아 쌈장 야 오빠 무도 아 예 싸주세요 아 예 야 곡 수정 뭐야 우리한테 좀 했네 수정 좀 걸렸어 뭐야 정량하냐 젖밥 안되냐 아 기다려봐 아 아 뭐해 아 아 이 새끼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아 아 손을 아 아 이거 아무도 안된거에요 어 새거 세핑이야 세핑 어 예 맛있어 아 아 이 새끼 미친놈 뭐야 너 이 새끼 도라인가 아 아 아 아 아 성태형이랑 짠 안해라 니 막낸대 내 잔 먹어야지 아 뭐야 이 새끼 너는 뭐지 아 아 아 아직 아직 그 머리 못 고쳤네 줘 줘 줘 잠도 안댔는데 우기향 올라오고 그래서 머리 못 고쳤네 어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먹네 역시 아 아 역시 수비밖에 없구나 아 코트씨 역시 수비도 왜 나와 아니 내가 내가 준거보다는 또 남순 형이 아 코트씨부터 하고 코트씨부터 하고 아 코트씨 아 아 아니 사랑하는 만큼 죽으래요 아 마토가 술 잘 먹네 무인거에서 고생 많다 나갔다가 돌아왔다 나갔다가 언제 나갈거니 야 잔 안올려 아 토크아웃도 토크아웃도 완성된거야 어 태형차는 받기 싫대요 형께 토크아웃도 완성된거야 아 맥수요 아 나 맥수 먹을건데 아 형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 새끼 먹으려고 왜이렇게 뻔해 얘 내잡 먹고 왔다니까 아 얘 내잡 먹고 왔다니까 얘 내잡 먹고 왔다니까 내잡 먹고 왔어 어 어 아 야 그래도 밑에 또 해줘 야 저 스크류가 없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소주 어디있어 소주? 아 8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만이지? 3년? 1년만 1년만 왜냐면 내가 병원한테 2년만 됐으니까 다양한 만큼 따라줘 아 그래도 매토가 좀 찬성한 맛이 있네 그래 응 22살이야 22살 어 22살이야 나의 남자씨 하하하하 나의 남자씨 어 뭐야 원래 안먹는데 와 오 와 야 이거는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그만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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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토야 자리에 들어가 있어라 동물 좀 놔드릴게요 예예예 어 하하하하 자 우리 또 지금 수고했다 해야 가야 알 오늘 이거 내 낮 신지를 만져먹는 거야? 네? 외롭겠다고 부담님 한다고 말하니 매월 신지를 만져봐야 돼 내일은 해도 돼요 내일은 해도 돼요 휴박이에요? 휴박이 안 맞죠 어쩌면 내일 이용업 결승 안에서 사간걸로 아 맞네! AS가 있네 국물 좀 두고 해야 돼 국물은 안 돼 여기 좀 이렇게 사야 돼 예? 고기가 되게 많아 카메라를 이따 준 거 같아 한 잔 한 잔 한 잔 왔는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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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는 거 인사하세요 누구 가?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누가 집에 가? 겨울이 간대요 겨울이 겨울이 못 되겠어요 뭐야 영철 삼촌 같아 누가 가? 누가 가는 거야? 겨울 안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저희 한 잔 오겠습니다 시즌하러 가야지 겨울아 조심히 가 마치 월초지 아 월초인다 월초인다 월초에 나온 것도 대박이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소주예요 형님? 아 네 맛소가 나는 느꼈다 겨울이는 무엇을 느꼈다 어 이거 좀 비서울 거 같은데 왜? 아 비서울 아 진짜 여자가 있어 확실히 여자가 있어 겨울이는 괜찮더라 신흥이 뭔가 여행객들 한 명 뛰니까 신흥이 다 달라져 맞아 맞아 여자 멤버로 한 명 뽑자고 분명 멤버 아니야 비서야 아 그런 거라니까 악법적으로 좀 보이게 그래 아 누리 아니 왜 이래 형님만 흥한 거 아니에요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무엔터는 수목방주에게 등 보이고 그런가 보네 어 등을 보이고 방송을 해 어 어 뭐 아니 수목방주 하는데 무엔터는 이게 등을 보이고 방송하는 아니 아 자 자음 뜁시다 어 예 어 어 자 자음 뜁시다 다 아 아 아 아 우리 무 무 무 뭐야 다같이 하는거 아니야? 무 무 무 업슬무 업슬무 다같이 하고 족구씨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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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족구가 한마디 해 그래 잔 다 채우십시오 잔 다 채우세요 족구님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오늘 비글즈 모헨터 팬분들 너무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있을 모헨터 240시간 방송 자동으로 고생하십니다 우리 오자 삼십시오 오자 이거 뭐야? 영환이도 한마디 해 아 그러게 이거 거폭형님 방송이잖아 아 맞아 맞아 거폭형 방송이야 이거 아니 죄송한데 트로피 이 새끼들 버렸는데 아 다 버리잖아 야 뭐하는거 너무 안 가져갔냐 펭길라 펭길라 미꺼잖아 여기가 났던 데 스틸해 가신거 같은데 아 그래요 왜 거폭형 방송인데 방대에 범기 안달려 있어 아 하하하하 이거 깼어 와 역시 왜 그래 아 888개 고맙습니다. 겨울이 팬분께서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수님이 고맙습니다. 이 맛들에서도 쓸 수 있어. 아 그냥 업무니 좋아할 수 있을 수 있어. 아쉽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회식할기들 좀 몰랐다. 아 운동은 힘들어해. 아 원래 족도양이나 남수형 이런 거 절대 안 해. 와 코트 형 팬분께서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어 감사합니다. 쉬어. 쉬어다. 아가씨 닥쳐라 이 개새끼야. 우리 세다 아니야. 외신이 피야. 니도 인자 같냐. 야 백힘이 형 담배 한 대 피로 가자. 네. 아 백힘이 형 감사합니다. 아 백힘이 형 감사합니다. 형 철구 형 담배 한 대 피로 가자. 아 갔다오세요. 저는 술 이따 볼게요. 아 그래요? 편하게 비워 오세요. 우리가 나가서 갈게요. 아 맞아요? 자 먹자 먹자 먹자. 편하게 하자. 내가 아까 밥 시켰는데. 이거 안 있어. 안 들리지 않아. 이게 더 아니에요. 이거 맛있는 건 이건데. 이거는 다른 거. 고고사예요. 다 맛있는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덜밑살. 아 덜밑살이요? 어 덜밑살이요? 이거는 저기 중심. 첫살이 존나 맛있어. 이거 처음에. 어 그거는 별로 맛있어. 돼지고기 아니야? 다 돼지고기고. 맞지요. 이게 맛있어. 덜밑살. 나 아까 시켰는데? 시켰는데? 어. 한 번만 물어봐. 언제 다 오지만 물어봐. 너무 오래 걸렸어. 소정아. 물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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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숙이 형은요? 어? 형은요? 낭맨. 낭맨. 난 밥. 물랑. 난 밥 먹게. 물랑둘, 밥둘. 밥이지. 오너라이브의 컨텐츠. 나왔습니다. 야. 머리 준비. 이거 봐. 근데 이거 신기하다. 어 맛있다. 야. 존나 맛있다 이거. 먹어봐. 야무지다 이거. 따봐줘. 잘한다 야. 후니도 딸이구나. 후니하면 머리 묶어. 어디 숨긴 거 있구나 딸이. 잘 묶어. 한 번이 아니야. 머리 끊어. 형. 요런. 하연이 고무줄. 뭐하냐 개새끼야. 하연이 고무줄 있나요?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서 분위기가. 아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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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뭐하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형. 냉면 없어. 그 뭐야. 밥 없어가지고. 냉면 두 개랑 비빔면 두 개 시켰어요. 아 밥 없다고? 네. 밥 없어? 냉면 없대요. 아 그 된장찌개 없대요. 밥은? 그냥 밥은 있죠. 아 밥 있어? 네. 밥만 있으면 누군가. 네. 아 예. 맛있다 이거 진짜. 어우 맛있네. 오래하네. 밥이 아예 없대? 죽갖고. 맥주야? 맥주 맥주. 그냥 냉면 두 개. 비밀면 두 개. 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형님 따로 주게 형님 따로. 아 되게 비웠으면 안 해. 아 야 편하게 봐라 편하게 봐라. 아 형 일어나잖아. 뭘 왜 쳐다봐. 이 개개 진짜. 이 새끼 카메라 있으니까 진짜 뭐. 아 맞아. 그러니까 왜 아가격 거래. 아가격만 하네. 가자 가자 가자. 야 화이팅 화이팅 해. 화이팅 해 화이팅 해. 야 화이팅 해. 화이팅 해 화이팅 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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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야. 진짜. 와 근데 형. 왜 와. 와 이 형은 홈 넘친 거 한 열 번을 놀려보느라. 와 야 짜증됐어. 이 형. 아 그러니까 맞아. 아 진짜 영웅이야. 와 열 번을 놀려보느라. 계속 말하더라. 이 형이 홈 넘친 거. 이 형이 홈 넘친 거. 이 형이. 이 형이. 이 형이. 그. 축구. 야. 축구 에이징 누구야. 축구 에이스 축구. 축구는 나야. 일단 나야. 아 진짜 나야. 이 새끼는 방송만 꽂으면 다 사람이 돼. 아. 오늘 보여줘서 안 보여줘. 축구 언제 하는데. 돈은 가뻑지. 아. 축구는 진짜 나중인데. 축구는 진짜야. 축구는 말하면. 그래. 축축이 내가 축구하고 내가 봤을 때. 신을. 신을. 예. 일단은 우리 한번 잘 자가지고. 축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오 이런 거.. 근데 뭐했었는데 어떻게 잘 될까? 축구를 기대해라. 축구를 기대해라. 아 의상이 잘해야 한다. 정말, 예. 아 사야지. 어 흥분하는 거야. 어흥분하.. 흥분하자. 흥분하자. 이게 원하더라 경영이 있어. 맞아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같이 뛰면 괜찮아. faux살이 진짜. 목을 뜨면 좀 lung란히 먹어라. 일고는 물컬. 목을 놀 때 너무 맛있게. 네. 탈락사이가 차있어. 포트형 살도 빠지고 좋겠네 난 피파라 괜찮아 포트형 내가 먼저 피파라 해야겠다 아 맞아 잘해볼게 잘해보자 난 잘 뛰어 잘 뛰어? 잘 뛰는 것도 중요해 잘 뛰는 것도 중요해 왓다리 갔다니 왓다리 갔다니 왓다리 갔다니는 정말 잘해야돼 근데 포지션이 있어 미드필드랑 공룡이랑 같이 있어 왓다리 갔다니 왓다리 갔다니는 거 잘해야 돼 왓다리 갔다니는 잘해야돼 아 방금 밀어주고 이게 왓다리 갔다니고 왓다리 갔다니는 잘해야돼 아 근데 백퀸씨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타기가 많아서 그냥 둘이 짠하는 것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진짜 둘이 짠만 해요 짠해 아 그러니까 짠만 해요 그냥 아 짠만 해요 근데 백퀸이 찐텐으로 어색해하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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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색해 아니 왜 힛도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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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술 한잔 드려 아 내가 어색해 아 내가 어색해 아 저 족구씨 한잔 하시죠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족구씨 한잔 하시겠어 빨리 아 짠만 아 시끄러워 아 너 나와 누가 올 새X 해도 그런거 아니야 나와 카메라 좀 나와 카메라 가지 말고 자 형 형 형 가 한잔 하고 와 쫄면 아닙니다 아니 프로게이머 전적 있어 서로 아니 몰라 왜 이렇게 어색해 아니 한번도 안 왔나봤어 아 진짜로? 굿나 특이하다 넌 프리스탑 누가 이겨? 야 맥퀸이 세계 5위 출신이야 아니 형이 형이 옆으로 가 형 짠만 해 짠만 해 아니 여기가 비었는데 아니 짠만 해 아 오네 오네 야 너 둘 다 좀 가까이 부은 걸로 해 아 그래 아 그래 맥퀸이도 더 그래 가운데서 만나 그래 아 왜 그러는거야 그래 정상회상처럼 그래 아 그거 따지면 얘가 윈인데 스타 따지면 얘가 설거져요 약간 좀 자존심이 약간 있는거지 개소리지 맥퀸아 얘 네가 형이지 아 동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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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베스트 브랜드네 아 이런거 이런거 안 좋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친구끼리 한잔 해요 아 진짜 짠만 해요 짠만 네 짠만 짠만 러브샵 아 그러니까요 러브샵 러브샵 누가 먼저 따라 주겠지 아 여기다 일단 남기고 아니 아니 뭐 이거 3팔손이야 이거 아니 아니 3팔손이야 짠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짠이 안 찍혔어요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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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롱 오케이 오케이 친하게 지내세요 어 네 파이팅 합시다 둘이 고개 돌리고 보고 어 어 왜 둘이 한 번도 안했지 어 그러니까 둘이 둘이 어떻게 한 번도 방송을 안했지 둘이 한 번도 안했지 둘이 한 번도 안했지 왜 안했어요 아니 스타방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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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알아 뭐 그때 한 번 스타 같이 했었는데 스타를 했었다고? 그때 같이 스타 한 번 했었는데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는데 어 했는데 했는데 저 인간이 졌는데 다시는 방송에서 안 엮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 진짜 기억나요 아니 저 진짜 기억 갑자기 기억나요 어 진짜 이거 찾아보면 했어요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저 MSG면 저 진짜 방송 접을게요 진짜 아 아 나 갑자기 기억나네 아 아 아 여기랑 저기랑 땐 너 나 화면에 말이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이야 야 원숭아 조용 좀 하자 어 완성 한 장 한 장 먹읍시다 한 장만합시다 저도 한 장 wrong 아 너무 고생했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국이 왜 좀 챙겨줘야 돼? 맥만 먹고 있어. 형님 이거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주세요. 난 다 믿고 맥만 먹고 있더라고. 아 진짜 당황 당황 처먹고 있어. 그런 양도 안 한다고. 물이 싫어 그렇지. 이거 여자면 안 먹고 그래요? 맥주 한 병만 해주세요. 와 천계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 병만 해. 상대 고맙습니다. 목주 씨 의자에 가져주세요. 아 밑 잎 버려? 아 아니. 죄송하다. 불안전 안 얼마 안 돼. 수술이 씻어버린다. 그 자의 숲에 갈 거다. 맥주 형 뭐 안 먹나? 자. 하나 점심 끓일께요. 이런 일으로 빨뜨리겠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고기 다 익었어요. 남수가 이런 걸 잘하네. 남수가 잘해. 맛있다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막내야 너 형이야? 너 형이야 원래 원래 아 있다 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런 자랑 안해 역시 고폭 제가 우리도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다 고마워 고마워 오늘이랑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레칭 보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물 냉면 회廊다 물 냉면 맥주 하나 더 없나? 예 여져 있네 나 여기 오직 오늘 그리고 김봉준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 받았습니다. 저도 한 잔 드십시오. 막내가 그래도 한 잔 줘요. 막내가. 소주랑 섞어야지. 한 잔 합시다. 보여줘. 원샷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신경쓰느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오빠 거의 무글즈야. 왜 고기만 가 있어. 나는 진짜 최고야. 이 순간에도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딱. 아니 거포형님 방송인데 그래도 이거 해야죠. 이내서 무헨터다. 채널협판 아까 받은 10만원 줬어요. 용돈 말하면서 줬어요. 본론 차가지고 10만원 받았는데 얘기 줬어. 아 맞아요? 애기지. 저랑 끼던가 왜 딱 끼던가. 아 여러분들 여기가 소개팅 자리도 아니고 자리를 왜 썩습니까? 근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 비글즈 엔터. 우리 무헨터로 소개팅해서 막내끼리. 소개팅이요? 여자 남명인데. 로미오가 줄리니까. 아니 저 소명이 여자친구 없지 않아? 없지. 제 스타일 아니에요. 한마디 해요 한마디. 저도요. 현재 말씀드릴게요. 진짜 못생겼어요. 아니 저 못생기지 않았어요. 잘했어. 아 방금 좋았어. 못생겼어요. 방금 진짜 좋았어. 방금 진짜 좋았어. 근데 너 최고다. 내가 진짜. 웬만한 사람 인정하는데 너는 인정한다. 아 진짜 나도. 진짜 웬만한 사람 인정하는데. 진짜 토마토는 인정합니다. 족구씨. 인정합니까? 예. 아. 완전. 완전. 여러분들 안 챙기는게 아니라 방송때를 제가 여기서 다 같이 먹을게요. 네 여러분들. 응. 회사 버려? 아 니가 여기 와서 방송해. 나 안할게. 아니 니가 여기 와서 방송해 그러면. 어? 아니 쌍놈이 아니. 나도 존나 먹고 싶어. 고포렛이. 고포렛이 방송이라갖고. 시발 존나 챙기는건데. 나도 존나 먹고 싶어. 아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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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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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아. 아. 아, 공의 아예. 자, 방송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려. 이야아. 아악. 아하. 아아. 좋다. 마토 형 마토랑 짜국이 아니라 달달해 어? 아하 형 아 형 무슨 소리야 띠농갑이야 아 띠농갑이야 아 띠농갑이야 뭔 소리야 술 취했어요? 아 뭔 소리야 아 띠농갑인데 나 체육도 개수작 부리는 것 같아 나 근데 저도 고기 좀 주시면 안 돼? 나 왜? 야 야 야 야 남순아 네? 토막 좀 개수 한번 더 부르고 싶어? 엉? 어? 야 쩝쩝쩝쩝 나 쩝쩝쩝 안 돼 이거 사는거야 안 돼 이거 사는거야 안 돼 이거 사는거야 아 귀여워 아 술은 뭐해 아니 고기 좀 긴 니가 좋아 야 니가 막내야 야 야 먹는다 이거 먹어 어 오케이 형님 내일 고기 꼬우니까 어 형 sout Info 이거 뭐 형들이 고기 꼬우러 왔어? 아 죄송합니다 네에크 Что 한껍도 안 꼽는데 개새끼가 야 야 야 야 야 야 дос discipline 네? 뭐라고요? 하객님 하객님 왜야 하객님 병민아니 고 cables 재밌 zucch 하세요 새해 야 에어 야 배 수업 낙DA잖아 예? 여기 남자잖아 야 서로가 개색이 보이고 하면 자연스러워 토마토한테 야 이 개같이 잘 보이고 하네 난리나 갑질하냐 아직까지는 안된다니까 이게 아니 형님 들어왔잖아요 형님 어쩔 수 없지 들어왔잖아요 형님 들어왔잖아요 형님 들어왔잖아요 형 배 보자 일어네 배 보자 배 보자 아니 형님 근데 맏만이 형님 좀 취하신 것 같은데요 형님 아니 형님 속만 계속 아니 아까 철구형보고 원숭이랑 하지 않나 아니 아니 조꾸를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형님 아 좋아하나 조꾸를 아 마토야 우리도 한잔씩 줘라 종이라 진짜로 야 우리도 한잔하야라 네 어? 토마토씨 아 그 개 corny say 아ssäadan 막지마세요 아 막지마세요 안관ge 아 forma 아ля result 아와라야 왜 뭔데요 토마토씨 귀엽지 않냐 아씨발 아 아 따라emeà 따라ape 안나 따라줘라 안나 따라줘라 왜저라고 반대긴 해 아 진짜 이거 귀엽다 진짜 이 새끼 안될 새끼데 이거 진짜로 우리 원숭이 형님 좀 따라줘라 빨리 아 원숭이 형님은 치토야 아 귀엽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치토야 아 미안해 말할 수도 있지 아 귀엽게 아 연달아 좀 봐봐요 아 이 새끼 너무 웃더라 근데 아 왜 그래 아 귀엽다고 아 귀엽고 신놈인거 아닌거 아 그래? 한마디말고 힘들게 신놈인거 거기 박토리있어요 너 자기 머리하는데 이렇게 안먹는데 아 다 아니 근데 귀엽다고 개생겼어 아 왜그래 니가 말하는거 전달할때 내가 전달할때 예? 뭐야? 아 방금 뭐해 정치인이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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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누군가 얘 이사 서울보수로 오빠가 먹던거 아니에요? 아아아아아 야 낫도야 이슬 이슬 아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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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아 이빈아 마토야 정구형 박토리 봤어? 아 못적있어 아 어땠어 어땠어 아 그럼 왜 물어봐 네네 아 왜 불러하면 런하길래 못버지잖아 들어가면 정돈이야 아 네 아 이 새끼 왜 왜 뭐 욕을 안해 마토한테 아니야 아 왜 욕을 아 왜 욕을 안하냐고 아니라고 아니 욕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같은 년아 아니 내가 같은 년아 됐냐 아니 야 니가 런했다고 해봐 뭐야 이 개샌 아 많이 취했고 나 설영아 미안하다 어 설영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 설영아 네 형이 미안해 형 설영아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설영아 미안하다 아 설영아 미안하다 아 얼굴 색깔이 아 미안하다 어 깜짝 놀랐네 올해 화이팅 하이팅 스테이 있어 화이팅 스크롱 확인해 주세요 아 김몽중 파이팅 아 이 새째 뭐 해 이 씨야 사람을 살아난 포라이가 맨 통é 야구 copper teng자 emotion 우리 말려면 절당하라고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냐 지금? 아 죄송한데 아니 아니 독재 자세여? 아니 왜 그래요 진짜 그거리가 없어 이 새끼야! 와 진짜 진솜꽃자들 누가 했네 왜 이렇게 많이 쳐 먹어요 형이? 아니 형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아니 밥에 지금 땀을이야 냉면에다가 와 오시네 나 같으면 특유한다 와 난 물냉면 아니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는다고? 아니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는다고? 아 콩글라이 좀 넘기긴 했는데 아 오시네 먹어 먹어 이거 아 나도 여러분들 갖다 놓고 저도 조금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좀 먹어 공들아 야 뭐야 야 물냉면 좀 나 몰라 난 이런데? 이거 다시 뜨면 이거 저거 하나 더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저 저 물냉면 주시면 안 돼 물냉면 대박 대박 야 여기로 먹어 아 물냉면 있다 여기 있는데 아 이것도 남는 거다 아 여있다 여있다 이거 이거 먹으면 몰래가 이 새끼 계란 다섯 개 다 처먹었네 야 야 야 여기로 다 먹어 다 먹자 아 그러다 봐 계란 다 먹었어 계란 다 먹었어 야 소라 이거 좀 닦아줘라 이거 딱 훔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닦아줘 멸시젓 빨리 드릴까요? 멸젓 시작 네 시켰습니다 멸시젓 사장님 이거 불편한 부분만 가라는데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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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시젓 멸시젓 야 이거 우유 맛있어 확실히 어 맛있어 그래 뒤떠뉴사리 맛있어 아 그래도 고포형님 어 그래 오늘 형님 방송인데 그래도 어 형님 한반땡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한잔 먹을까? 응 아 그래도 형님 방송으로 이렇게 다 모였는데 어 네 형님 한바디에 이거 팔 한반만 갈아주세요 네 네 형님 방송으로 이렇게 해서 다 모인건데 아 이거 여러분들 고포형님 방송이거든요 형님들 네 형님 저도 한잔 주시죠 어 우리 형님 먹으니까 아니 형아 눈치였어 네 아니 술잔 없어서 가릴라 이렇게 했는데 따라줘 아 그래? 와 존나 영악하네 진짜 와 와 철군님이랑 할 때 아 진짜 안 맞췄어 아니 형아 잠깐만 아 이거 먹어야지 왜 이렇게 먹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 이놈 뽑은다니까 야 이거 또 안 뽑았어 형 아 이놈 뽑았어 야 안 돼서 안 돼 그렇지 아 형님 제가 이 자슴이게 형님 예 제가 이 자슴이게 형님 아 아 아 너무 아삭니다 형님 아 형님 그래도 형님 한 마디 하시죠 형님 방송으로 했는데 예 아 여러분 오늘 서울로 이사 오는 어차피 출사별 같은 방송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방송 장비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하고서 보였는데 아 잘했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하구요 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잔 가겠습니다 어 예 거짓폭격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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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먹을게 야 야 형님 따라줄게 따라줄게 형 어디갔노 아 아 알았다 좀 먹을게 아 아 아 근데 우리랑 좀 잘 안 먹기는 한다 모두네 에이 또 지랄인데 아니 간다 시발 방송 안해 자 몽준아 네 또 지났어 멀찍이 아니라 우와 우와 뭐야 세이야 뭐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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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했습니다 두판 찍고 승렬이한테 시켜 어 아 그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화이팅 아이 저거 많이 먹었습니다 아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 동생 맥킹 말무나 소룡아 소룡아 아 아 상렬씨 저는 이거 카메라 할 만큼 했습니다 담배 한대 필려고 했는데요 아 그럼 담배 필려고 아 예 어때 엄마나 아 이게 다이어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담배 피로 오는 데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철구씨 담배 피로 담배 피로 오는 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지 예 형님 그래야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방송에서 하루라도 그렇죠 예 매니저 카메라 잡아라 네 아 아 아 왜 내가 할게 그랬어 아 씨발놈아 뭐하는 아니 여기요 아 좋다 아니 뒷풀이가 솔직히 재밌기다라 그러게 아 뭔가 원래 이렇게 자리 안나오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우리 야구장 대기실에서 스크레스 존나 받았었어 맞췄어 스크레스가 존나 쌓여있다보니까 이게 맞나 뒷풀이 가는게 맞나 다 이랬잖아 솔직히 근데 막상 오니까 고기 먹고 또 존나 당시네 미세들이 또 아 근데 맥킴이 왜이렇게 어색해하는거야? 아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아니 이때마다 한번도 안나사님 아 안나사? 근데 또 메이저 아니 뭐하나 형이 아 시험장 많잖아 그렇게 치면 코티형도 메이저야 아 근데 자주 했잖아 맥킴님은 자기 팬덤도 있는데 한번도 안나사에다가 겁나 어색해 아 진짜? 내가 봤을때 뭐있어 아 그니까 멋지 멋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봤을때 과거에 뭐가 겹쳤어 아니 아니야 그런거 없다니깐 아 별거 없어요 그런거 없다니깐 진짜 나 보던거 아 없어요 아 설마 아니 뭐요 뭐요? 그런거 아니면은 지금 이새끼가 이렇게 불편할리가 없어 아니 불편할리가 아니고 원래는 혼자 하자 씨발라나 막 이런데 이새끼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 아 뭐가 있네 진짜로 아 카메라 찾아두겠습니다 아 좋네 아 좋네 아니 스타 때 맞았어요? 프로게이머 때? 네? 프로게이머 때 맞았어요? 내가 봐봐 솔직히 멜킹이랑 나랑 한 번도 스타 경기를 한 적도 없고 어 방송 쪽으로 뭔가 엮인 적도 다른 자료도 없으신거지 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색할 수 엮이려면 엮일 수도 있었잖아 아니 그러면 나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도 안 웃었잖아 아 아 멜킹님은 지금 자기 팬덤이 있고 살짝 줌 메이저고 아 그러면 좀 술 먹으면서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면 되지 뭐가 그렇게 상담빼끼리 뭐가 아 나 진짜 시민 다 땄다 다 땄다 멜킹님 뭐 이 새끼 뭐 짝사랑이 뭐야 그게 아니라 그만해 아이 멜킹님 얘기 그만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만하세요 아 아 알겠다 이 새끼 프로게이머한테 도토리 사기쳤어 아 아니야 도토리빵 사기쳤어 아니 진짜 아니에요 도토리빵 사기쳤어 진짜 아니에요 도토리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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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러분들 아 근데 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이게 포기형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모인 줄 알으니까 하나씩만 좀 팬가입 해주시면 예 진짜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60% 방송 이 새끼 왜냐면 또 이게 또 하나씩 또 이게 또 팬가입하면 또 괜찮으니까 어 아 고맙습니다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아 천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깔끔하게 한 10분 정도만 하고 딱 마무리하는 걸로 오케이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면 또 팬가입 많이 해주시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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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내일 방송하시나요? 아 저는 하죠 오 뭐하시나요? 네? 그럼 비밀이죠 아 백은에요 하하하 내 일생 방송에서 이제 절대로 백을 한 단어는 쓰지 마세요 절대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맞아요? 네 오늘까지만 하고 아 오늘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제일 진짜 제 방송에서 다시는 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 오늘은 합니까? 예? 아 오늘은 합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내일 ASL이요? ASL 영우네 네 와 미쳤네 진짜 백인이야 아이고야 1432개 고맙습니다 뭔 일인 거 같은데 형님 팬가입 엄청 터집니다 형님 아이고 힘이 돼 감사합니다 아 1432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내일 4강이잖아 내일 또 4강이야 짭제야 응? 영우랑 짭제라고? 영우랑 짭제 응? 네 와 대박이네 아 아 그럼 그럼 평가를 좀 바꿔야죠 10분정도 해야하나 아 죄송합시다 스타 사랑하지 않나요? 네 자 내일 한번 10만점 보무셔다 진짜로 예? 예? 당신이서 10만점 보무셔어요 네 개년 아 잡시다 오케이 7판 4선이 갑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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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봉염 갑니다 철봉염으로 갑시다 아 사면 어디서 하나요? 당신 집으로 갑니다 네 오랜만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늘 진행하면서 겉포개가 좀 욕을 많이 먹어갖고 오늘 저기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크루 모아가지고 방송한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아 아 진짜 뒤풀이가 재밌네 아 진짜 뒤풀이가 재밌네 진짜 자리 만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앞으로 좀 방송할 때 음질 믹서 좀 써주세요 예 아 이거 아까 전에 뭐 경악한거 말해봐 그 뭐라고? 마이크가 나갔어 중간에 아니 그 3.5 그게 뭔데 형이 뭐 형이 전문가 대기 아니라 믹서를 안 쓰는 방송을 처음 봤어 컴퓨터 뒤에다가 헤드색 선에다가 마이크 꽂고 와 형님 제가 이거 챙겼다고 했어 하하하하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럼 들어가서 막샷 나고 아 오케이 갑시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야 야 야 뭐고야 이 새끼 존나 이 새끼 존나 여악한게 뭔지 알아? 사장님 앞에 계시니까 바로 이시라가네 와 결실하게 눈빛을 모르잖아요 야 원조 뭐하지 언급 안해도 된다 이마 아 그럼 들어가서 아 이시라 아 이시라 아 아이고 어 사장님이 조쿠형 한마디 엄청 좋아하시네 하하하하 어 와 다음스타리그 여기다 하하하하 다음스타리그 여기다 하하하하 예 저희 다 한잔하셨습니다 아 그 뭐야 막잔하고 방종하려고 하는데 싹 다 어어 샀어요 예 그러면은 여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예 여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예 어어 하하하하 소룡아 예 개 안나 왜와 소룡아 개 안나 어 소룡아 개 안나 어 아 진짜로 어 개 안나 소룡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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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다 어 만만형님이 만만형님이 따라 어 야 김유다 어딨어 예 예 아까 그 첫차 때문에 아 이 새끼네 첫차 하하하하 김유다를 왜 골라 이 시발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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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무리하자 하하하하 빨리 나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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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없는거 아 저도 그러면 잠시만요 저도 잠 채우고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딱 두고 어 어 욘레사 누가 해요 우리 맘마 주 Premier warm 를 함께 wandle your 아 그럼 소가성과해요 당연히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만만형 Enough 근데 아니 아니 아 adjour 하하하하 light 자 다들 뭐 비글즈.. 짠~~~~~~~ 하하.. 아아.. 아아..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구요 여러분들 방종하고 조금 더 먹고 여러분들 마무리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비글즈 화이팅~~ 화이팅~~